커피를 갈아 보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산 커피입니다. 원두가 잘 보이세요? 근데 이걸 하나 샀어요. 숫동으로 가는 것을. 이거는 한번 갈아 볼게요. 여기다 열고, 커피를 여기다 부어줍니다. 좋겠네요. 음, 한 개야. 이게 캠핑용이라서 문제가 있어요. 양이 소량밖에 안 되고, 이걸 끼워서 손을 갈아 줘야 돼요. 으흑. 이걸 보면 이걸 갈아주는 분들이 팔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빠져요. 한참 갈아야 돼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기는 오각, 여기는 육각. 여기다 딱 끼면은 딱 나가요. 이걸 어디에 쓰냐면요. 짜잔. 네, 보쉬. 전동비드이죠? 이거를 여기다 놓고 끼워줍니다. 그리고 갑니다. acquist에하면 오키씨가 이렇게 너무 오래 못adas 97 AnsY 정도을預ня죠. COFF WITH 10동비밖에 없네요. 갈아주면 Raise your gas to coffee 벌써 커피가 많이 쌓여 있네요. 조금 남았네요 아직 자 이렇게 하면 어우 어우 형이 좋아 자 이런식으로 전동드릴로 만들어봤습니다